우리 의료기술을 배우려는 해외 의료진과 학생들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외국 의사들이 미용 의료를 배우기 위해서 단체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남성 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이나 레전드 따로 배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본 사람 경험이 많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같은 경우에도 책 찾아보고 문을 찾아보고 해외 의사의 단체도 직접 물어봐서 배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성 수술 같은 경우는 경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배우러 갔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했더라고요. 케이스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해외에서 배우러 오는 경우가 더 많죠. 주로 이제 술기가 많이 피하지 않은 필러라든지 지방 위주로 많이 합니다. 진피는 해외에서 워낙 못 가기 때문에 많이 안 하고 기회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이 동종진피로 많이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배우러 오는 겁니다. 특히 각국에서도 많이 방문을 해줍니다. 최근에 방문하신 분은 이제 미국 의사 두 분. 대만에서 총 네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쯤에는 이제 베트남 대학 교수 분이 와서 배우러 왔고요. 우리 병원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술 케이스가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병원처럼 한 번만 방문해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는 없다고 할 거예요. 미국이나 인도나 말레이시아 이렇게 큰 나라들은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온 이유는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당일만 방문하고 배당 방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배우러 온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약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는 3년 후에 after surgery 작업을 했거든요. 아, 일반적으로. 일반적인게 방문한 오전을 다시 돌아올거에요. иногда 다른 게 방문한 오전을 다시 돌아올거에요.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조건소은 지속을 원하는 것을 다시 돌아올거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자유체로 돌아갈 때 하기 때문에 지방만 했을 때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지방만 했을 때 약간 흔들기만 했을 때 진피만 했을 때 약간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은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진피 이식하면서 지방으로 코팅한다든지 필더로 코팅해서 최대한 확대를 더 되고 얼굴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호강을 느끼고 배우러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인터넷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들을 많이 봐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수술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교육이 되고요. 핵심내용은 안전한 수술 그리고 확대의 마지노선. 확대의 마지노선은 부작용이 생기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마지노선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 미국 의사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너무 크게 했어요. 환자가 보기도 안 좋고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는 건지 그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는데 저는 제 개인 성격상 나만 알고 폐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알아서 더 많은 환자들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특째로 외국 의사뿐만 아니라 국내 의사들도 과연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저는 그대로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야지 남성 성질이 좀 더 발전이 되고 결과도 꼭 제가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도 좋은 경우가 나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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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